거든 프리먼 세입 마 라임 뭐야 얘? 어 이거 바로 뭐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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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잘해 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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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아니 나 차에 죽었어 이 친구 잘해 빨리 완전히 내려서 마무리해 이 친구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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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드 resemblance 룸'디' Folge Moses' 이 친구 child 잘았어요 ップ şur thyroid 주먹전 약전 약전 이렇게 하는겁니다 와아악ㅋㅋㅋ 지금이 아니죠? 이걸 말씀하시고 싶을 겁니까? 오오오오! 하단막기! 하단막기! 이걸 말씀하시고 싶을 겁니다. 고잉몰무빙 성공합니다. 철권 좀 했어요, 저군. 둘 다 보습이 괜찮은데? 자, 약손 약손! 원래 짤짤이가 철권 좀 하셨어요. 짤짤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안 돼요 나아이! 어떻게 한 판 더 하시겠어요? 지금 알았어요 저 두고 벗어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야 야 야 1두기야 1두!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진짜 힘들었다. 우리 게임 원인. 진짜 힘들었다. 우리 팀 대로 하나도 안 돼가지고. 어? 저 이 와중에 0킬 뭐죠? 저는 그래도 킬해서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여기 마지막이라서 쟤들이 더 불리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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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그런 거 많던데? 자 점차님! 죽어라 깜치지 말고. 한 명 한 명 한 명. 다 같이 다 같이. 저기요. 아 쏴소 쏴소. 빨리 올라와 쏴소. 쏴요. 아이 미친. 어? 하늘에서 종이가 빛밟힌다. 하늘에서 종이가 빛밟힌다. 아 미친아 짜증나. 아 개빡치네. 하늘에서 종이가 빛밟힌다. 이 노래가 피파노래에요? 헐 나 이거 디디하라 할 때 완전 좋아했는데. 헐 나 이거 디디하라 할 때 완전 좋아했는데. 어? ㅠㅠ 스멋д 오케이어! 저 이 노래 완전 좋아하잖아요. 어... 히게터에다가 용과 같이와 오버워치를 한다 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아 진짜 지는검 안주셔도 되는데 아 진짜 지는검 안주셔도 돼요 아 진짜 안주셔도 되니까요 아 진짜 그러지 마시고요 아 내가 뭐 말하려고 했는데 다 까먹었네 아무튼 오늘 방송 수고했습니다 아니 오늘 방송 수고했다니요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저 오버워치 할 거예요 아니 풍고님 이거는 지는검보다 더 지는검보다 더 센데 트위치 아니 스트리머 그냥 막 방송 종료시켜버리기 지는검도 못시키는 스트리머 방송 종료시켜버리기 방송 종료 막 시켜버리기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해가지고 방송 종료 막 만들어버리기 트위치 스트리머는 지금 방송 종료할 생각이 1도 없는데 막 만들어버리기 없애버리기 짬바해버리기 콩콩콩 엉덩이들 긋겠습니다 콩콩콩콩 콩콩콩콩콩 콩콩콩콩콩 콩콩콩콩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네요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 자 호주 아이노 강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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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강가루 강가루 인 오스트레일리아 인 오스트레 이렇게 욕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같애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짬타님이죠 이제 뭐가요? 뭘 봐도 또 난 누가 봐도 아니 근데 저건 너무 짬타님 잘 안 보여요 작게 보니까 저게 누가 봐도 저 같아요? 플라토님 구독이 시켰다구요? 아씨 모르겠다 플라토님 구독 감사합니다 콩콩콩콩콩콩 아이디가 낯지있네요 콩콩콩콩콩 하지만 우리방은 니건급이 금지기 때문에 따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구독할때는 이야기는 해야죠 플라토님 정말 감사합니다 콩콩콩콩콩콩 못난 놈 플라토님 오로날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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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발도 활기발도 오로날리씨 생기발랄 생기발랄 오로날리씨 진심 내가 나보고 밥맛 떨어지는건 처음이네 중 어? 어디지? 백수 아니 뭘 장시간 행동하지 않아 내가 아 안보여 꺼지라고 아 진짜 글씨 때문에 안보이잖아 아 내가 잡았는데 아 짜증나 내가 먼저 아 아 자존심 상해 이래서 진짜 제가 본실력만 안 꺼내려고 했는데 아 정말 너무 시시하잖아 참 이래서 내가 본실력은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프리저 프리저는 엄청 진심으로 하고 싶었나 사실 이제와서 밝히는건데 여러분 그날 제가 1등을 했더라 하더라도 저는 프리저를 사실 했을 겁니다 그날 제가 1등을 못해서 벌칙으로 프리저를 했다고 다들 생각하시죠? 틀렸어요 사실 몇몇 여러분들이 추측한대로 제가 1등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미 프리저는 확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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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은 영어로 뭐다? 짜지이 아니아니 중국어 중국어로 중국어로 영어가 뭐다? 짜지이 소식 노추루 어어 아파 손 다 아리 어머머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나 지금 밖에 매야되니까 저는 그냥 뭐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거는 그냥 남자랑 자는 서순 떨어져서 자는 거랑 남자 아니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지만 제가 속욕이랑 물욕은 되게 많은 딸기우유 그딴 거 하지 마세요 자 오늘 트위치 한번 오 오 오 오 오 오 어머 어머